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사연은 좀 너무 슬프고 짠하고 그리고 좀 무서운 그런 사연입니다. 제목 엄마, 나야 엄마 딸. 엄마, 근데 있잖아. 왜 아직도 살아있어? 빨리 좀 죽어. 엄마, 나 있지. 엄마한테 하고픈 말 진짜 너무 많고 실제로도 살아오면서 많이 했었지만 그런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엄마니까 그냥 여기다가 적어. 물론 여기다 글을 적는다고 해서 엄마가 볼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그래도 쓸게. 엄마, 엄마가 항상 그랬지.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따위 무능력한 자식을 둬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나? 차라리 진작에 인연을 갖다 버렸어야 했는데. 엄마, 엄마는 이 말을 듣게 되는 자식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그래, 모를 거야. 아니, 모르고 하는 거라 믿고 싶어. 만약 다 알면서도 하는 거라면 그건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악마니까. 근데 참 이상하지. 분명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내 눈에는 자꾸만 악마가 보이네. 엄마, 나는 엄마처럼 남들 앞에서 착한 척 연기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못해. 그리고 엄마만큼 모질지도 못하고 독하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야겠어. 있잖아. 나 엄마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엄마가 나 키운 거 맞아? 내 나이 아홉 살 때 나는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죽도록 맞아야 했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울면서 싹싹 빌어야 했는데 그날 참 많이도 때리더라. 많이도 팼어. 그래. 그거 엄마가 잘 쓰던 그 목침으로 말이야. 뭐 아빠가 바람이 나서 화가 났던 거 나도 이해해. 물론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왜 나를 때려? 내 얼굴이 아빠 닮은 거 이게 내 탓이냐고. 왜 나를 짐승 벌레 보도 쳐다보는 거야? 그거 알아? 벌써 20년도 더 지났지만 나는 그때 나를 짐승 벌레 새끼 바라보도 쳐다보던 엄마의 그 경멸스런 눈빛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죽도록 맞았던 고통도 절대 못 잊을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래. 하루는 엄마가 그래. 하루는 엄마가 선물로 받아왔던 그 전화기 내가 촌랑거리다 실수로 밟아서 망가졌을 때 엄마는 큰엄마가 보는 앞에서 목침으로 나를 개패드 폈잖아. 기억나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할 때까지 말이야. 아마 그날 큰엄마가 안 말렸으면 난 죽었을 거야. 이제 겨우 9살짜리 애 얼굴에 수십 개의 손톱 자국 얼굴 가죽 다 찢어지고 피 줄줄 흐르고 온몸 여기저기 피멍에 머리엔 거대한 혹 그런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학교에 갔고 나를 보고 깜짝 놀란 선생님이 가정폭력을 의심해서 나를 따라 집까지 찾아왔을 때 그때 선생님한테 엄마가 뭐랬는 줄 알아? 술 취한 남편이 패고 집을 나갔어요. 라고 했잖아. 근데 난 엄마가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다. 어린 나이에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아빠 어딨냐고 물어본 건데 왜 때려? 그냥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침이 아빠야? 아빠를 물었는데 대답은 왜 목침이야? 왜 때려? 엄마 그거 알아? 나도 엄마만큼 외로웠어. 근데 엄마는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나도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했다고 또 목침으로 패고 머리통 다 깨지고 그때 머리통 깨져가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 보면서 엄마가 뭐 했는 줄 알아? 그래 기억나지? 엄마는 짐을 쌌어. 짐 싸줄 테니까 니 아빠한테 가서 사라! 라며 짐을 쌌어. 그럼 나는 또 피랑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당신이라는 악마에게 싹싹 빌어야 했지. 부모님께 용돈을 탄 친구들이 나한테 자랑을 했어. 돈 받았다고. 나도 이런 친구들처럼 용돈을 받고 싶었지만 그땐 엄마의 힘든 사정 아니 정확히는 우리 집의 사정을 몰랐던 게 맞는 말이겠지. 그 나이에 뭘 알겠어. 근데 있잖아 엄마 집이 어려워서 돈을 못 준다라는 게 진짜였어? 용돈 대신 목침 나라고 아니 그보다 엄마는 맨날 실컷 막 치장하고 나가서 술에 취해 새벽이나 아침에 들어오곤 했잖아.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면 밤새 어디론가 가서 술잔이라도 채워주고 온 건가? 그래 뭐 뭐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엄마의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어떤 아이가 우리 집은 돈이 없는 집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야. 아마 100이면 100 다 잘 산다고 생각할 거야. 돈이 있어야 술도 마시고 놀 수 있는 건 아는 나이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랬어. 돈 달라 소리를 못했지. 엄마의 비명같은 고함 소리 그리고 목침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친구들이 그 어린 나이에 지장이나 옷가게에 가서 옷이라도 살라 치면 나는 맨날 뒤 졸졸졸 따라다니며 구경만 했다. 오죽하면 친구 옷을 몰래 훔치려고 했을까.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다. 나 14살 때 나는 왜 목침을 받아야 했던 걸까. 그것도 머리로 말이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나는 학교 마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알아? 나 이거 하려고 나이까지 한 살 속인 거.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반대하고 난리치던 엄마. 월급을 타는 순간 딱 멈추네. 그리고 월급의 반을 생활비로 보태라고 했지. 정말 주기 싫었지만 그래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결국 엄마한테 내 월급의 반을 주며 지냈지. 계속해서 쭉 지금까지 아마 엄마는 이거 절대로 기억 못할 거야. 엄마는 원래 남의 배려는 기억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 근데 가만 그러고 보니까 나만 맞은 건 아니었네.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도 재혼한 아저씨한테 맨날 맨날 죽도록 맞았잖아. 안 그래? 매일매일 비명 소리와 깨진 유리 조각들 날이 밝으면 항상 피와 멍이 늘어나는 엄마의 모습. 엄마도 많이 아팠지? 그래 아플 거야. 그래도 엄마는 나보다 훨씬 나아. 왜냐고? 엄마는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며 돈도 받고 기어코 그 아저씨랑 끝을 냈지만 나는 아니잖아. 이유도 없어. 그냥 술만 마시면 나 때렸잖아. 거기다 엄마는 술을 거의 매일 마셨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미웠어? 죽이고 싶을 만큼? 친구들은 사춘기라고 엄마 아빠가 전전긍긍하는데 나는 왜 내가 전전긍긍해야 했던 걸까? 그래 아마 사춘기는 내가 아니라 엄마한테 갔나 보다. 엄마 엄마는 지금 내 팔에 새겨져 있는 이 망할 자의 자국이 몇 개인 줄 알아?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가출했을 때 엄마는 끝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어. 참 대단하지. 그러다 정신 차리고 성인이 되고 보니 엄마도 은근히 늙어 있더라. 그래서 그랬나봐.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내가 엄마를 발로 차버렸잖아. 근데 이거 진짜야.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날 내가 엄마를 발로 차지 않았더라면 쓰러진 엄마를 그대로 밟지 않았더라면 엄마도 내 목을 졸랐을 거잖아. 안 그래? 엄마 나도 이제 나이가 서른이야. 과거의 그 거지 같은 기억들 다 잊고 살고 싶다고. 모든 기억 다 지우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싶었다고. 사랑하는 남자도 만났고. 나도 사람이야 사람. 연어집과 다를 것 없이 귀하게 자란 예쁜 딸로 보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안되네. 엄마 때문에. 4년을 만나온 남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엄마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원망만 받아온 딸이라는 걸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엄마. 우리가 그리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젠 뭐 그럭저럭 살만 하잖아. 근데 나한테 자꾸 왜 그래? 돈이 부족해서 그래? 진짜 다 잊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러냐고. 이젠 뭐 목침 대신 틈만 나면 그러잖아. 이년 끊자 이년아! 라고 아니 전화 한 통 안 받은 게 그렇게 죽을 죄? 피곤해서 낮잠 잠시 잠깐 낮잠 좀 잤다고 말했잖아. 진짜 정말로 나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왜 목을 졸라? 나 진짜 죽이려고 그랬냐고. 나 정말 노력 많이 했다. 죽도록 미운 엄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 간장 새우장 만들어서 가져가고 엄마가 쓸 화장품도 옷도 다 챙겨주고 항상 엄마 생각밖에 안 안 하고 살았어. 과거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그래도 내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고작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고 사람 목을 조르고 인연을 끊자고? 엄마 엄마는 진짜 나를 낳아준 엄마가 맞아? 그래 그래 나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나는 그래 그래도 그랬어 보통의 엄마랑 딸처럼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엄마는 그게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거 알아? 나 요즘 따라 이런 생각 든다 내가 죽으면 엄마도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화를 낼까? 그것도 아니면 잘 죽었다고 웃을까? 라는 생각 말이지 내 나이 서른이고 엄마도 이제 육십이 훌쩍 넘었는데 도대체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만인지 모르겠다 능력 없는 딸 둬서 호강 못 받는다고 한이라고 하는데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살아본 기억이 없어 엄마 차라리 진작에 날 그냥 버리지 그랬어 응? 엄마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모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절대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가 봐 그러니까 죽어줘 제발 댓글을 봅시다 1번 와 이건 진심으로 주작이면 좋겠다 근데 글 속에 담긴 한이 진짜야 2번 생각 없이 보다가 눈물이 난다 몸은 컸는데 마음은 학대받던 아이일 때 그대로 멈춰있네요 그 아기는 멍투성이어도 여전히 자기 엄마라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저런 말도 나오는 거야 3번 눈물만 주룩주룩 나다가 마지막 문장을 보고 뭔가 무서워요 4번 그렇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엄마라고 다 모성애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말 공감합니다 모성애 가장 위대한 사랑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100%는 아니더라고요 좋게 표현하면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 이런 말을 하는데 남보다 더한 그런 대접을 하는 모성애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연입니다 마음이 다 아프다 진짜 쓴이가 꼭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